김영규 가수님 오늘 11시 왔습니다. 11시 와서 지금 올라가요. 박수 많이 해주십시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박수님 우리도 저도 못하면서 사랑했었다. 하필 깜깜 안 보이지만 당신과 함께 돌아가는 길을 지웠다.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 이래요. 이제와 왔던 길 바꿀 수 있나. 저런 뭐지 꿈 만들어지고 내 마음으로 고지하라. 강림도 떠나서 나도 없다고 뜨거운 가슴이 말하네. 감사합니다. 그도 저도 못하면서 사랑했었다. 하필 깜깜 안 보이지만. 당신마다 약속이나 하고 돌아가는 길을 지웠다 시간은 우리 뿐이 아니라 이래와 다른 길을 멈출 수 있나 나 천뿐이고 번뿐이고 내 마음 물어보지만 당신 떠나서는 나도 그렇다고 그 더운 눈물이 많아니 그 더운 파슴이 많아니 박수 한 번 주십시오. 박수